오늘 재미있었어요?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1년 2개월만에 이렇게 같이 일본 팬사인회 할 수 있는 걸 보고 저희 확실히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팬사인회 할 때 보겠습니다 지야무야 빨리 가 네 감상해주시고 우리 미스웨이 이만 금방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씨앤씨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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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수주야 잘가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우리 포토담 포토탑 한번 해 이영아 또 무슨 포즈에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